1. 스피디 리커버리 3. 퍼블릭 이벤 공공행사 4. 하일리 센스티브 굉장히 민감한 5. 백패럴 페달을 거꾸로 박다 5. 오리지널리 원래 본래 7. 가장 큰 염려 8. nearly 거의 9. pretty clear result 상당히 매혁한 결과 pretty clear result 상당히 매혁한 결과 4번, 8번, 9번 보고하겠습니다. 4번 보면 높은 high에 ly가 붙이는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강조입니다. 상당히 매우, 베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near가 가까운 인데, ly를 붙이면 뜻이 달라집니다. 거의 그리고 마지막 구분 보면 프리리가 혀용살 예쁜이지만 보살대는 상당히 꽤란 뜻입니다. 4번, 8번, 9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 debilitate 심신을 약화시키다 6. debilitate 심신을 약화시키다 7. subsequently 그 뒤에 나중에 7. subsequently 그 뒤에 나중에 7. subsequently 8. undermine public trust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다 10번, 11번 약간 어렵고요. 그리고 12번 단어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Undermine 약화시키다 해치다 13. time to move on 그만 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입니다. time to move on 그만 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입니다. 13번은 관중적인 표현입니다. move on 14. justify 정당하다 15. definitely 명확히 명확히 분명히 16. turn the face 고비를 넘기고 새로 시작하다 turn the face 고비를 넘기고 새로 시작하다 16번 보고 가겠습니다. 동사 턴이 들어가는 관중적인 표현입니다. number 17. once in a lifetime chance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 once in a lifetime chance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 17번도 관중적인 표현입니다. number 18. prefer 선호하다 prefer 선호하다 prefer 선호하다 number 19. the losers have exceeded our expectations 결과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the losers have exceeded our expectations 결과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자 19번은 좋은 표현입니다. number 20. consensus 의견일치 합의 consensus 의견일치 합의 자 20번도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number 21. defend today, secure tomorrow 자 오늘을 방어하고 내일을 확보합시다. defend today, secure tomorrow 오늘을 방어하고 내일을 확보합시다. 자 21번도 좋은 내용입니다. 1번부터 21번까지 자주 쓰이는 단어 그리고 약간 어려운 단어 그리고 관용적인 표현들 자 골고루 섞어놨습니다.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자 CNN 청취하는데 궁극적으로 영업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